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금은 무소속이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참 초조하다 이런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죄를 지었으면 뭐 그 정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송 준비를 하다 보면 범죄자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얼굴이 참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비친 그런 얼굴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지금 보면 마치 넋이 나간 듯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본인의 내면 세계가 참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직에 서게 되면 구린 짓을 안 해야 되죠. 구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아무리 뭐 개딸이든 딸개든 간에 동원이 돼 가지고 박수치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잘못된 그런 부정직한 불급적인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게 되면 온전히 나중에는 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뭐 개딸이 박수를 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거죠 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심경이 그렇게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 똥줄 탄다. 그런데 마땅히 방송 준비를 하면서 다른 표현을 생각해봐도 똥줄 탄다는 그런 표현만큼 지금 김남국 의원의 처지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경박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똥줄은 급하게 내갈기는 똥의 줄기이고 우리 속담에 똥줄 탄다는 말은 똥의 줄기가 타서 거머진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급하게 되면 변비계에 걸리고 그래서 똥줄이 굵어지고 빛이 꺼머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표현처럼 아마 적합한 그런 표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초조함은 작은 그런 행동 같은 부분에서 포착이 되죠. 그동안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위원회의 일체의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던 김남국 씨가 3월 15일 날 검찰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그날 밤에 진상위원회에 속하는 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 진상조사를 피하던 김남국 대디어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압수색 방어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런 내용이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팀에 속한 한 의원에 따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은 진상조사팀 소속 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15일 밤이겠죠.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을 아니까 법기술자니까요. 검찰은 5월 15일 오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의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섬 등을 압수수색해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거래 일체의 서류를 확보했다.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니까 그날 밤에 아마 급하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왜 얼만큼 초조했으면 관계를 딱 끊었던 진상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에게 전화를 했을까. 김남국 의원의 전화는 그동안 진상조사팀 연락이 일체 응하지 않은 데 대한 해명 성격이 강했다고 그 의원은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단 결정을 내린 지난 14일 이후에 민주당의 진상조사팀의 연락에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팀도 참 황당하고 정말 이 친구가 참 막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진상조사팀에 전화를 한 겁니다. 진상조사팀 소속 이용우 위원은 5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 털이 많은 그런 누굽니까. 그 양반 유튜브 출연하는 것은 도덕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제 전문가들이 겁니다. 이분은 아마 대우정권의 사장을 지냈던 분이죠. 이용우 씨도 경제 전문가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시에 윤리위원회를 해부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다 지금 이제 끈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그런 거대한 제1야당의 그 울도 사라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다 철음의 멤버들은 조금 우호적이지겠지만 그래도 다 그 사람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만난 것이 아니고 이익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비리사건에 관련되고 탈당한 사람들을 살갑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자성으로 보게 되면 고립무원이다 그런 표현으로 아마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밑에 대부분 댓글을 보니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왜 재산 공개를 하는 줄 아십니까. 불법으로 투기도 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뭐 이런 이유인데 코인을 그것도 잡코인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런 국회의원은 나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탈당한 해 당조사를 깔아뭉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복당한다면서요 그럼 당조사 피하면 안 되죠. 민주당 조사라는 것이 요식일 텐데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린 냄새가 여기까지 풍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면 국인 방어권을 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뭔가 구린대가 있었다면 민주당을 급하게 탈당하고 숨으려 할 것입니다. 이 디님은 아주 합리적이죠. 죄가 없으면 탈당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음에 또 공천 받아가지고 2024년 총선에 또 4월에 한 번 더 해먹은 게 좋지 않습니까. 구린대가 있으니까 탈당을 한 거고 구린대가 있으니까 민주당의 내부 진상위원회도 협조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세상에 내가 범인 로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당 진상조사를 피하던 김남국 검찰 압수수색 날 밤에 인수위원회 무현에게 전화하다. 중앙일보 5월 16일자 사람이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급할 때 우리는 흔히 똥줄 타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재 김남국의 심적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이 밉든 좋든 간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설문조사가 쓸데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재미삼아 하면 해보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5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많이 초조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압도적입니다. 98%에 당하는 분이 김남국이 정말 많이 초조할 것이다 담담할 것이다 1%니까 0. 몇 퍼센트겠죠. 모르겠다가 1% 정도 되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이 어찌할 바가 없이 참 초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초조할 것이다 그런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아주 아주 지금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h님은 본인이 뭐가 가까워지기 옴을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u님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관련자들과 반드시 응징처벌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u님은 인생 종쳤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도 계시고 시인님이 아주 생생하게 김남국의 현재의 참담한 신경을 표현했습니다. 똥줄만 타겠습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호인의 혼이 빠져서 이모와 이모실을 구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불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해버린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호인 거래라는 것은 좀 은밀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지갑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자신의 의원으로 여러분들 재직하면서 2, 3천 건에 해당하는 그런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런 오판을 한 거죠. 성인이 돼서 딱 한 번 실수하게 되게 되면 한계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총비용은 불법과 비리의 총비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경력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국 씨는 인생 초년에 그야말로 떼부자가 되는 것처럼 벼락출시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절제하지 못한 그런 죄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당도 그렇고 친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성인은 마땅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자금 출적 그리고 로비를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맹맹백백히 밝히고 그리고 특히 업자들의 로비에 대한 부분들도 추상 같은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여러분들 구속해서 감방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뭐 세상의 전부가 뭐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버글버글 왁자왁자 합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도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 후보는 92.몇 표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 대표한 거죠. 그런데 박순자가 이런 100표를 얻을 때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에서는 140표 150표를 얻은 겁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당일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에 김남국이 높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누구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조작값이 25% 최소 25%에서 30% 정도가 적용됐을 겁니다.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에서 30장 정도를 훔쳐 가지고 김남국의 당선을 만들어준 거죠.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 데이터는 누가 다룹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건배찌를 단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특히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에 낱낱이 공개되어 있고 청론회도 이런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여러 권을 구입하셔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더 이상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제이아의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지갑도 발견됐고 김남국 씨의 또 김남국 씨의 거래 내용들이 지금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똥차다 기가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잡코인들을 김남국이 사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기똥찬 저점 매수입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이런 제이아 고수들 제이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모초로부터 상장정보를 받은 정황이 있다.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업계 전문가들 같으면 오랫동안 그런 거래를 본인도 해봤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그런 거래를 여러분 다 분석해보니까 그 냄새를 맡은 겁니다. 어떻게 이 양반은 이름도 성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잡스러운 코인을 사기만 하면 그다음에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기똥차게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아마 이 분야의 아주 제이아 고수급이 모아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내용이 ytn에 소개됐네요. 김남국 의 메콩코인 4억 투자 메콩코인을 발행한 회사조차도 내부자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콩코인 발행사 관계자 메타 공제 nft를 안 사고 코인만 갖고 있다는 게 대개 이상한 겁니다. 정보를 누가 주었을 겁니다. 내부자 정부나 이런 것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메콩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겁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큰 역할을 했고 마치 선거 사기를 밝히는데 제이아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자금 출처 아무리 봐도 132만 개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자기 돈으로 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데 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번에 확실히 파헤쳐야 되는 것은 누군가 정보를 줬던 것 같다 이야기죠. 무형의 그런 선물을 줬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잡코인을 살 때마다 김남국이 사는 것마다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저점 매수의 기회에 누군가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창호의 전문가는 김남국이 코인의 상장정보를 모취로부터 받은 정황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5월 15일 날 여러분들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운영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를 분석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바로 누군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을 김남국이 매수할 때마다 그것이 거의 저점에 가까운 데서 매수했는데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변창호 씨는 이번 코인 스캔달의 핵심을 상장정보로 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금 출처에 초점을 맞췄는데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겁니다. 코인 전문가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패턴에서 이른바 펌핑 정보인 상장정보를 알고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참 알기가 힘든 건데 변창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소위 자금 출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상장정보를 누군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코인업체일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계와 코인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한다. 업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코인업계 사람들은 뇌물을 써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남국 뿐만 아니고 김남국이 잘 생겼으면 없네가 김남국에게만 로비했겠습니까 지금 변창호 씨 이야기처럼 로비를 했다면 김남국뿐만이 아닐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창호 씨의 주장은 지갑을 발견해 가지고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거래 패턴이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그 정보를 주는 주체가 아마도 게임업체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김남국 코인 스캔달의 본질은 정치인과 코인업체 간의 유착입니다. 최근 클립을 통해 굵직한 자금 흐름을 모두 분석한 결과 외부 자금을 코인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제공한 상장정보를 활용해 선취매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행의 돈과 코인이 아닌 무형의 상장정보를 정치인에게 상남 영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고 소위 정보도 제공했지만 동시에 초기의 위믹스를 여러분들 130만 개 가지는 데는 자금 출주가 소명인 걸 본인이 안 하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제공당 같습니다. 로비 목적으로 공짜 코인도 제공되고 동시에 저점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정보도 업체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한 그런 소위 자금 출제와 동시에 위믹스를 팔아서 잡코인에 투자할 때 그 잡코인이 매수 시점을 볼 때는 업체가 제공한 상장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추정은 김남국 의원의 매수 시기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변창호 전문가는 강조한다. 김남국 의원이 자꾸 고점에 팔지 못했다는 매도 시점을 강조하며 미공개 정보 의혹을 부인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입니다. 마켓, 메이커 등 시세 조종 세력들이 정해둔 매도 시점은 깨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점인 매수 시기에 들어갔는지가 더욱 중요한 정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저점에 뛰어들 수 있는 몇 개의 잡코인에 저점에 뛰어들 수 있던 것은 누군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업계 관련자들 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인생을 종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방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지만 제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조심 안 하면 조심 안 하면 한방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마블렉스 그 이름이 안 내줄린 겁니다. 메타콩저 그 이름이 안 내줄린 잡코인입니다. 비터토렌트 등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비주류 코인들을 저점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변창호 씨는 김남국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거래 행태도 이 같은 의욕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한 김남국의 디파이 실력은 매우 초보자 그 자체입니다. 디파이의 기반 기술과 원리도 잘 모르는 딜이니 디파이 플러스 어린이가 몇 십억 원을 거침없이 넣었다 이런 모습은 해당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쉽게 돈을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무척 큰 디파이에서도 거침없는 투자가 가능했다는 추측이다.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되시죠? 이런 변창호 사관학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상장 정보를 누군가 제공했다. 그러면 김남국이 이러면 이뻐서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업계가 본인들의 이뻐목표를 위해 가지고 김남국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김남국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부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김남국이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어디인지 해당 코인의 펌핑으로 그래서 내 이득을 본 개정주인이 누군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좀 역부족이면 변창호 씨 같은 제약 고수들을 좀 모시다가 그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거래소에서 김남국 관련된 그런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블록 미디어에서 거래소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우리가 체겨보는 것 도움이 될 겁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김남국 코인 스캔달에서 거래소 압수수색은 의미가 큽니다. 검찰이 가져간 개인 거래 기록에 최근 의혹들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문을 낳았던 자금 출처 의혹이 우선 풀릴 겁니다. 공짜로 누가 코인을 100만 개 이상 정도 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의혹이지만 검찰 수사에서 확정돼야 사실이 되는 거죠. 정말 로비로 받은 자금인지 아니면 개인이 마련한 자금인지 맹백하게 발치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외부 지갑에서 자금이 이체됐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상의 외부 계좌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으로 위믹스코인이 100만 개 정도 여러분들 두 차례 걸쳐서 대량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불상이 뭡니까 자기 돈으로 샀으면 김남국이 산 게 확실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체를 했으니까 이체가 풀람투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밝혀지는 거죠. 또 이번 스캔달의 본질을 꼽히는 상장정보 활용 여부 역시 드러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bc는 이번 영장발부로 공개된 개인거래 내역을 통해서 매매 코인 종류와 거래 규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매수 시점이 상장 직전 같은 특정 시기였다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주장에 추정이 신빙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5월 15일 날 오후에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민주당의 진상위원회 위원회에게 김남국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압수수색을 상당히 위중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똥줄이 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초조할 겁니다. 거래 내역이 여러분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까발기지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계자 a씨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의 특정 계좌와 오호간 거래가 확인된다거나 특정 이래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면 추가 연료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코인 게이트는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업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심거리입니다. 그럼 김남국 이만 표적을 안 삼았을 겁니다. 김남국 이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이런 표적을 삼아 가지고 공짜 코인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야당만의 문제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야를 불문하고 그래서 게임 학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루비콘강은 걷는 것이고 김남국 씨는 자기 몸을 잘 보존해 가지고 검찰에 나가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솔직하게 이실직구하고 제가 있다면 제 값을 치르는 것이 그게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김남국 씨는 건폐치를 졸지에 달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친 이 공직선거 해부실이자 지금까지 1권 2권 3권 4권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번 달 말에 5권 2020년도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보급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좀 세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정말 사소한 게 없습니다. 다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그런 코인 게이트 이 문제를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사건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이 변창호 호인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데 이 분이 이제 지갑을 특정 지갑을 찾아내고 또 지갑에 찾아 냈기 때문에 지갑 내에 거래를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관여하셨지만 특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결정적 힌트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에서 나온 거죠. 입장문에서 아주 작은 단서 며칠날 계좌를 개설했고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몇 종류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간단한 것이 바로 이 카카오 개정 동기여 김남국 의원이 올린 입장문에 첨부된 클립 지갑 내역이 지갑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22년 1월 20일 날 개설된 1,300여 개의 여러분들 지갑들 가운데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김남국의 지갑이다. 그렇게 이제 찾아낸 거 아닙니까. 김남국 씨는 그렇게 제야에 자신보다 출중한 그런 고수들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들은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정확하게 그의 지갑을 특정화할 수 있는 것을 아마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1호 신문이 직접 위믹서를 발견해낸 변창호 씨로부터 인터뷰 결과를 실었는데 그 인터뷰 결과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만큼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처음에는 제가 지갑을 찾을 음두를 못 냈습니다. 단서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올린 입장문에 큰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발설한 계좌 개설 시간과 동시에 현재 있는 세 종류의 이름들 호인에 대한 그런 정보 때문에 이번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본인의 지갑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초기 보도는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이제 이것이 공론화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5일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코인 80만 개를 2020년 2월 말 3월 초쯤 전량 인출했다고 조선일보 보도했는데 이거는 공짜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의 일부죠. 또 2021년도 10월인가 11월 사이에 또 대량으로 받았죠.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발표된 것이 5월 5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을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만 거치지 않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조장선생님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이 변창호 씨가 지갑을 특정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또 해당 지갑에서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변창호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결정적 힌트를 줘서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기 시작한 뒤부터 포스팅을 올리기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당 날짜에 가입한 지갑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10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포스팅을 올릴까지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고수가 겁난 거죠. 1310개 가운데 김남국의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밝히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잡코인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투기성 코인을 넘어 스캠 사기에 가까운 코인에 수십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기로 보이는 코인에 어떻게 수십억씩 넣을 수 있습니까?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것은 시가총액이 수십억 원인데 단 한 번의 시장가로 33억 원치를 샀습니다. 특히 클레이페이는 약 100토막 날 정도로 100분의 1로 여러분들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씨가 체간에 알려진 것만큼 코인에 대한 그런 지식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위믹스를 통해서 거액을 만진 다음에 갑자기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갖게 되면 간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10억 20억 내지른 겁니다. 잡코인. 잡코인뿐만 아니고 이분 말씀은 스캠 사기에 가까운 그런 코인에도 돈을 몇십억씩 끌었던 겁니다. 간이 벌렁벌렁했던 겁니다. 어렵게 번 돈은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어렵게 번 돈은 절대 이렇게 투자 안 하죠. 쉽게 벌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이 쉽게 어떻게 벌었냐 이야기죠. 물론 한 건은 엘리 디스플레이 주식에 투자를 잘해간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짜가 뭐 생겼으니까 그렇게 간이 벌렁벌렁 안 했겠습니까? 자 시중에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창호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인 쪽 용어가 어렵거나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단어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쪽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아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데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 봤다면 LP, 유동성 공급, 데파이, 에어드롭, 보상 등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되는 클레이페이 거래 내역에 그런 점이 포착됩니다. 33억 원을 시장가로 순식간에 매수하며 호가가 비어있다 보니 1.1달러였던 코인을 평균 1.6달러 정도에 매입하게 됩니다. 평균으로 50% 비싸게 산 거고 일부는 2배로 샀다고 봐야 됩니다. 클릭 몇 번을 통해서 분할로만 샀어도 수수료 등 최소 5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1억 원씩 절약할 수 있는 거 굳이 안 한 이유가 코인 이해도 부족 말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 아니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돈이 막 생겨 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막 1억처럼 보이고 했을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진 위믹스 개수가 세계 7위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인 사관학교 조장선생님 말씀입니다. 개인 지갑이 아닌 거래소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량은 아주 보수적으로 합은 85만 개 일반주는 135만 개 넉넉하게 잡으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기준 135만 개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021년도 11월 위믹스 한 개가 약 3만 원에 달았던 고점 기준 실시간 장구 평가액이 위믹스 하나만으로서 약 400억 원을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히 매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던 거죠. 한때 조선일보의 초기 보도인 60억 정도 수준이 아니고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400억 정도 육박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자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로 든 차익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언제 샀는지 기준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위믹스를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존 위믹스 가격은 천 원에서 이천 원 사이였습니다. 이때 20억 원치를 샀으면 비록 차익 실현는 못했지만 대략 최대 20배 이상 수익을 본 챔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고점을 이탈한 이후에 약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의 매도를 하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약 100억 정도 현금화했다고 보입니다. 이후 앞서 말한 크레이페이 뿐만 아니라 몇몇 잡코인을 건드리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화를 한 100억 정도 했다는 게 이분 이야기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잡코인은 뭘 샀습니까? 마블렉스란 넷마블이 발행한 게임 관련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마블렉스를 매집한 시점이 묘합니다. 마블렉스가 상장하기 며칠 전부터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점에 팔지 못하며 손실을 봤지만 어떤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추적이 되는 데모입니다. 또 하나는 메타콩제 코인입니다. 메타콩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보유하지 않고 메타콩제 코인만 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며 당시 메타콩제 코인 상장실이 돌았는데 결국 상장에 실패하면서 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메타콩제 코인의 손실을 봤습니다. 드러난 것으로는 위믹스 외에는 대체로 실패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이 번도는 총 얼마로 보십니까? 현재 공개된 김남국 의원 지갑은 카카오톡 기반 클립 지갑 뿐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갑이나 메타 마스크 지갑 등이 있다면 금액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10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거래 내역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상시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인생의 초년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안 됐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 저지르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2023년도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5월 현재 4권까지 출간되어 있고 5월 말에 5월 말에 이런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 게이터에 드러난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면에 바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추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의 여러분들 훼손 문제. 이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안 되죠. 2024년 총선. 오신한 씨 재선의원이죠. 오신한 씨가 아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사임을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오신한 서울시 정무부시장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다.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재선을 했네요. 관악구 의뢰서. 관악구 의뢰서 재선을 했는데 나이가 얼마 안 들었건데 출세를 빨리 했구먼요. 오신한 부시장은 제7대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19대 20대 서울 관악구 의뢰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15 총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도둑놈들 사군에 아주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 4.15 총선에서 사용됐던 그런 득표수 정감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이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동일한 득표수 정감 방법 정가와 감소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선 고지에 도전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과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면 앞으로 1년 후에 치료지게 될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이제 근접하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관악골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가 맞붙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오신환 후보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은 모두가 다 10개 동에서 모두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아주 큽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최소 7에서 15%. 저는 이런 수치를 미친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무슨 뜻을 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의 차이값이니까 표를 빼앗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7입니다. 17% 이건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플러스 값이 크냐 최소 9에서 17%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는 그만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10개 동 관악구월 10개 동 2020년 4.15 총선에서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얼추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최소 18%에서 최대 여러분들 한 34%에 뭘 하는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자수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최소 18%에서 최대 34%의 득표수가 이동한 겁니다. 한쪽에는 감소시키고 한쪽에는 증가시킨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득표수 위증감 죄를 굉장히 공직선거법에서 엄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런 차익값이 되게 아주 작아야 됩니다. 0에서 한 3% 그리고 이것이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추 여러분들 작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관악구월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있다 이렇게 그냥 뭐 추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냥 땅땅땅 사전투표 조작 100%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누구도 저한테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건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누가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후보별 득표수는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여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겁니다. 아주 간단 맹루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 득표수를 어떻게 이동시켰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회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착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오신한이 얻은 사전 득표 득표수의 35%를 빼앗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와 함께 35%를 더해준 이게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오신한은 4.15 총선의 관악골에서 19,991표를 사전 득표수 받았는데 득표수입니다. 그 가운데 35%인 6,997표를 모든 투표소에서 다 빼앗깁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 한 끼를 이동시키는 거 하니까 정태호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6,997표 플러스 6,997표라는 겁니다. 이게 35%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오신한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 득표 득표율이 46%가 나왔을 건데 그거를 표를 훔쳐 가져갔기 때문에 34%로 쪼그라던 겁니다. 정태호는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49%의 사전 득표 득표를 얻었을 건데 그것을 이런 뻥튀기를 해 가지고 61%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럼 조작을 했냐. 관악골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투표인 수가 5만 8,202명이니까 5만 8,202명의 35%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 군소정당 후보들한테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값이 다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염된 자료 가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태호의 총득표수는 7만 2,529표. 오신하는 이름 총득표수는 5만 6,127표입니다. 뭐 얼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1만 6천표 정도 차이를 낸 거네요. 여러분들 4번 5번 6번은 훔쳐간 것 다 정상화시켜 가지고 득표수 정감 자체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보니까 오신한 후보가 2,408표 정도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에 이런들 후보별 득표수가 몇 표로 뻥튀기를 한 겁니까? 1만 6천표 정도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관악구의 이름 선관위는 총 투표자 수가 3만 6천 명, 당일 투표자 수가 7만 8천 명, 사전 투표자 수가 5만 8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세 가지의 모집단, 표본집단 1, 표본집단 2가 있는 겁니다. 7만 8천 명의 당일 투표 표본집단하고 5만 8천의 이름 당일 투표 표본집단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지. 정태호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전 투표 득표율이 61%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차이가 플러스 13%입니다. 완전히 미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겠죠. 저거가 발표했으니까. 표본의 수가 7만 8천에 5만 8천,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7만 8천이고 사전 투표 표본집단이 5만 8천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표본집단이 큽니다. 그러면 표본집단이 크면 클수록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를 얼마를 만들어놨습니까? 13% 차이를 낸 겁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까? 사전 투표에 표를 숙소 넣어줬으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 투표를 증가시켰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대법관들이 뭡니까? 엉터리 판결을 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사회가 뭡니까?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게 아닙니다. 사회가 미쳤어요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다음 총선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는 대법관들이고 구역질이 나는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오신화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에 사전 투표 득표를 좀 더 표를 빼앗아 34%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지지도 조사가 여러분들 표본 수가 얼마입니까? 1,000개 정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 표본 수가 어떻게 됩니까? 당일 투표 7만 8천 개 사전 투표 5만 8천 개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되면 후보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아야 되며 차이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값을 플러스 13% 마이너스 12%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도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런 걸 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도 참 이 나라 사람이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이런 지경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나라가 미쳤는데 뭐 내가 이야기한다야 고쳐지겠습니까? 미친 나라가. 이런 데 오시안이 나가가지고 관악골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데.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선관위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오시안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조작 여러분 더 여러분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차익값을 구해봤습니다. 미친 수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3%, 정상은 0의 3%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7%, 플러스 12%, 플러스 15% 오신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왜 이렇게 나옵니까? 표를 한쪽에는 빼앗고 한쪽에는 쑤셔 넣어줬습니까? 얼마를 빼앗는지 또 잘 계산되지 않습니까? 오신환이 빼앗긴 총특표수는 6997표고 거소선상투표에서 이름들 44표 빼앗겼고 관외사전투표 1600표 빼앗겼고 국외 부재다투표에서 이름들 16표 빼앗겼고 부재다투표의 공관에서 이름들 1표 빼앗겼고 신사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10표 빼앗겼고 조원동 관내사전투표 462표 빼앗겼고 미성동 다 반올립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관내사전투표에서 658표 빼앗겼고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앗긴 표가 반영된 것이 뭐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가 다 진짜가 나와서 진짜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되고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뭐 선관위 자료가 완전히 100%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서울특별시에 모든 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49개 여러분들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 얼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49개 서울에서 일어난 이 조작상태인 겁니다. 차익값.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까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가 미친 거죠. 0에서 3에서 나와야 될 건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워낙 훔쳐놓으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나옵니다. 이쪽은 플러스 16%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국민들이 모를 거로 생각하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드러나는 것을 국힘당은 그래프 하나도 그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라고? 다음에 관악구 나오면 당선된다고? 잘해봐. 잘해봐야죠. 미래이니까 내가 100%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의 전체를 다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내가 이 주제 안 다루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신한 씨가 나와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딱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명문인 서울법대를 나오고 법무부 장관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이 서울사회과학대를 나오고 천대협이 대법관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대법관 중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거의 한 5, 60%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 어떻게 살라고 했죠?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를 그냥 다 깔아뭉개고 없는 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인생들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나는 촌에서 나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갈 수 있는 머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갈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입시를 하도록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던 친구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니까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짓이 어디 언제 또 나타난 겁니까? 이런 상태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죠? 총선 승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으쌰으쌰하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기만 찬 게 아니고 여러분 특히 이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정도 갚시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줄을 꺼서 쉽게 썼으니까 읽어보고 참정권 침탈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오신한 씨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도 딱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선거를 그냥 주물럭 덩심점 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고 누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나스처서 서울대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기가 찬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여러 번 방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참 열심히 안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체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정운영은 물론이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을 안 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학습효과 클 겁니다. 내가 지금 장관이고 이러지만 다음에 권력이 바뀌게 되면 혹시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이미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장관은 된 거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뭐라 뭐라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감방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내보낸 적이 있기때문에 언제 와가지고 가짜뉴스 허위선동 대비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번에 문체부 장관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 뉴데일리 신문이 일면 톱기사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판을 치는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체부 장관 원포인트 교체 의료, 방송, 여론조작, 선거조작 이 3대 과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권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됐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과제는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을 지금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참 딱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대규모 개각을 일축했지만 소폭 개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공영방송, 가짜뉴스 등을 향한 여건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박 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다. 문체부 장관이 뭐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는 박지원 씨가 문체부 장관 해가지고 어떻든 정권 입장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한 거죠. 깔끔하게 했다는 것이 본인들 시야에 다 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협박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협조 요청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웃성인데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고 대통령만 받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인재에 나서는 겁니다. 여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장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뢰를 주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르다면서 아마 대통령실 차원에서 후보군이 추려졌고 추려진 인사들의 인사검증이 막바져 있는 것으로 안다. 몸을 던져 가지고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저는 아마 솔직한 저의 평가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인사기획비서관실은 지난 3월부터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기 시작했고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인사비서관실에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6월에는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표근 씨가 중앙일보의 대기자 출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조직 장악능력도 저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일단 몸을 던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온통 가짜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공영방송이 그냥 대통령을 때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교체는 예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장관 교체가 국면 전환용 개각이 아니라 업무에 따른 즉시 교체라는 것이다. 지금 문체부 것만 여러분 거론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가 전부가 아니고 가짜 뉴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3대 과제 방송, 여론, 선거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렇게 뭐죠?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표를 조작하겠습니까? 조작값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여겼으면 교육감 선거는 35%까지 조작값을 입력해야 득표수를 만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나 호구로 여겼기에 2020년 4.15 총선에도 하지 않는 조작값 35% 넘어가지고 100표당 35%를 빼앗아가 여러분들 먹는 그런 선거를 어떻게 1년 만에 여러분들 당하냐 이야기죠. 선거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혀 손을 못 쓰는 겁니다. 노력은 했죠. 인수위원회를 담당할 때 일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한상천 씨를 만나가지고 의견을 물었죠. 그때 방법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선관위 계획 안 하면 당신들 또 전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한 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완전히 뭡니까? 대통령은 그냥 바보 천치로 그냥 여긴 결과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보 천치로 여긴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한 번 되먹는 밖에 생각이 없을 테니까. 이걸 보고도 우리 대통령을 바보 천치로 여겼구나.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으면 그러면 막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인간이기보다 짐승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선거마다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24년 울산교육감 선거만 조작했습니까? 2022년 울산교육감 6월 1일 전국동신지방선거도 다 조작값 집어넣어 가 여러분들 선거 훔쳤지 않습니까? 이게 울산교육감 선거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든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장관들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어떻게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으면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작값이 0%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면 뭡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1년이 됐는데 35%씩 조작하냐 이야기.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러면 한 달이 됐는데 5%, 10%씩 어떻게 조작하냐 이야기죠. 서술이 퍼를 때도 뭡니까 이렇게 조작하니까. 다음에는 용기를다가 35%는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이런 35%가 드물게 나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이겨야 됐던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켜야 됐던 종로구에서 이런 40% 정도 조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5%라는 것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이런 가지는 그런 짓을 윤석열 정부와 해서 두 번째 공직선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장관만 이런 해임할 게 아니라 대통령도 뭡니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선거가 이 지경인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음에 권력이 교체가 분명히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해도 속이의 경일기니까 그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제가 참 기가 차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새 정부와 새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하는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가짜뉴스가 다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조작은 막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세금 내고 거기다가 뭡니까? 선거 문제까지 이렇게 골머리를 알아야 되니까 세금들 가지고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름들 가장이 되면 가장에 책무가 있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책무가 있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책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이기겠습니까? 서울의 모든 곳을 다 조작을 해서 이런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데 어떻게 2023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공병원한 사람한테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득을 따질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왜? 내가 권력 자체에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은 나쁜 짓이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뭡니까? 막아달라고 대통령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이런 나쁜 짓을 막아달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뭐죠? 한 달 만에 열린 선거에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만에 열린 선거에서는 이렇게 막 조작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이런 국정을 운영하냐 이야기죠. 가짜뉴스 허위 선동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선거사기입니다. 그거를 입을 다물고 가짜뉴스와 이런 선동을 보게 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정과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박 보기엔 문체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선관위가 달나라 조직입니까? 선관위가 하성 조직입니까? 선관위가 하나나라 이름 조직입니까? 국정의 이름 최고 통치자 이름을 휘화해 있는 모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해결해 달라는 건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대통령이든 자인이든 간에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악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악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악과 어떻게 여러분들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거대한 악하고 여러분들 선거사기를 하는 악하고 이런 타협할 수 있습니까? 악과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봐줄 수 있는 게 있지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악과를 어떻게 이런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타협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대통령이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도 자식이 있잖아요. MIT를 나오면 뭐합니까? 나라가 그냥 망하면 끝인 거지. 제 이야기 가운데 무리한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고생할 것이 너무나 눈에 선악이 이런 빨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대통령이 잘한다. 법무부 장관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뭡니까? 춤추고 다녀면 되겠지만 같이 미친 놈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뻔히 보이는데 나라가 가는 꼴이. 밥값 좀 합시다. 밥값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음 최소한은. 나는 지금 밥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지하에서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2021 총선이 뭡니까? 무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신들 좀 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께서 애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이게 우리 문제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지 않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뺄 게 있습니까? 체제란 것이 선거를 지켜야 뭡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문정권 말기에 여러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인대차 보고법 울고불고 하는데 그 통과시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10년 20년 30년 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남겠습니까?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책을 내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로비를 했으면 김남국 의원에게만 했겠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업계가 입법 로비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김남국만 쿡 찍어서 업계 로비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고 업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김남국이 잘 나가지 여러분들 코인을 주었을 이런 만무하고 코인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을 이런 만무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뉴대일리 신문에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국민의 힘 이렇게 주장하다 김남국 하나뿐일까 김남국 하나뿐일까 이야기죠. 그럼 국민의 힘 국회 의원들은 로비를 안 받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김남국 하나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돈 버는 게임 p2e 업계 로비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쓰였나 여당 tf 출범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개인 일탈 문제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래 내역이 밝혀지게 되고 처음에는 소위 위믹스 코인 132만 개 상장을 구매한 자금 출제에서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점 매수 분명히 업체에서 상장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가상화폐 전문가들 함께 나온다 이야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업계 로비 차원에서 김남국이 그냥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김남국의 힘만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코인이라는 건 100만 개나 이방면 간에 그냥 찍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 놈 얼마 주고 저 놈 얼마 주고 하는 것은 그냥 뿌리면 되는 거니까 실체적인 무슨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30억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21억 덧보잡 토큰과 받고 김남국 미공개 정보 알고 있었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고서는 그나마 우량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위믹스 코인을 팔아가지고 수십억을 완전히 신생 벤처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김남국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고 그 미동개 정보는 업체로부터 제공됐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그냥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법사위 코인글에 김남국 법사위 불참하다. 여당 법사위원 물러나라. 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있는 것이 이에 충돌이 하면서 법사위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 맡고 있으면서 업계 로비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법안을 내고 이게 다 이에 상충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맷콩 코인 김남국 매입 사흘 만에 4억이 10억 원이 되다. 발행사도 내부 정보를 의심하다. YTN의 이름들 취재에 응한 맥콩 코인의 발행사 관계자도 이건 내부 정보 없이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남국 코인 정조준한 남부지금 위믹 사기 의혹 배당 합수단 검토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정권 잡았으면 완전히 떼부자 됐겠네요. 정권 잡았으면 거의 잡을 뿐 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하고 이런 대구 광역시에서만 제대로 돌아갔으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13만 표만 윤석열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빼앗았으면 빼앗아서 이동시켰으면 26만 표지 않습니까? 13만 표 빼앗아서 이동시켰으면 빼앗고 더하고 하니까 26만 표죠. 12만 5천 표 정도만 들으면 빼앗았으면 그러면 이재명이 권력을 지었겠죠. 도둑놈들 2권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크게 권력을 잡을 뻔했기 때문에 대박을 칠 뻔했죠. 좀 더 확실하게 조작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 2권 내용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4만 7천 표 차이가 아니고 전국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264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중에 사전투표 조작이 240만 표 계산을 딱 해낸 거 아닙니까? 서울 한굴때만 하더라도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24만 무슨 7천 표인가 그 차이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264만 표 났고 서울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목차입니다. 이게 도둑놈들 2권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 보면서도 가슴을 썰어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권력을 그냥 잡았으면 어떻게 됐냐 이런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크게 당선될 뻔했습니다. 전국에서 264만 표 차이 정도가 난 겁니다. 그것을 24만 7천 표를 줄인 겁니다. 뭘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24만 7천 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전국에서 264만 표 차이 서울에서 102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까? 51만 표 차이 낸 겁니다. 나머지 102만 표 빼기 51만 표가 여러분들 51만 표 정도는 당일 투표에서 이긴 거죠 윤석열이. 이렇게 멈춰면 몇백만 표를 손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위격성을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냥 김남국의 코인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모든 방법이 2017년 대선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계속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남껏 빼앗아 가지면 자기가 먹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그냥 가져다가 그냥 상대방에게 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이 책에 여러분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날개를 달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이 자신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나라의 어떤 참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